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오랜만에 뽑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기만 뽑으면 되니까 빨리 뽑아보도록 할게요 소환 컨트롤러 202개 있는데 이 안엔 뽑겠죠? 먼저 무료 소환 10연차 무료 소환에 안나오네 이거 체험하기 이거 플레이 보니까 피노를 들고 패네요 20연차 헉 파란게 맞네 30연차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과연 다시 파리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처음 같아 할 때만 해도 파리가 깡패였는데 40연차 오 확정 박수 아 이렇게 쉽게? 아 오랜만에 뽑긴데 과연 피노냐 뭐냐 넌 뭐야 아 오랜만에 당해버렸다 빅돌 50연차 할게요 설렜는데 오 대박 또 확정 박수 아 두 번 연속으로 이거 지금 감동이 두 배지 과연 넌 뭐냐 데자뷰인가 오 대박 피노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수 여러분 50연차에 슝 나와버렸어요 찍혔다 찍혔어 이제 옛날에 무기만 뽑을 때 참 망할 때는 200연차 넘게도 뽑았는데 쉽게 나와버렸네 어떡하지 난 몰라 그럼 안녕 짠 어우 너무 좋지 어우 두꺼 에헤이 조졌네 이거